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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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안녕하세요 민혁오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민혁씨 맞아요 왜 여기 계세요? 제가 하는 가게 운영하시는 가게 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여기는 한 1년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제가 반려동물 영양제 사업하고 있어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 그래 이쪽으로 또 관심이 많으시구나 네 사실 여기 반려견 동반한 카페고 아이들이 먹는 메뉴가 너무 많다고 해서 일부러 여기로 왔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솔드아웃된 게 많아요 솔드아웃된 게 많아요 이미 위기가 핫하네 잠깐만요 클릭비는 클릭비고 민혁오빠 민혁보 저희는 오늘 처음 고객님을 모시고 왔는데 솔드아웃 얘기를 지금부터 하시면 어떤 게 솔드아웃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나귀 설렁탕이라고 저희가 순창에서 직접 잡아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잡을 날에 딱 오기 때문에 그거를 애들한테 먹이고 싶었는데 뭔데요? 당나귀 설렁탕 당나귀 설렁탕 당나귀? 당나귀 설렁탕 엄청 좋아하겠다 이거 소고기 미역죽은 역시 이게 주말에 다 떨어져서 당첨엄마 나와봐 당첨엄마 나와봐 가만히 나와봐 이거 멱살만 앉아 봤지 끌려 나갈 반지 오리 날개 오리 날개 오리 날개 근데 견적완식이에요 괜찮으세요? 완전 좋아해요 오리 날개 오리 날개 완전 좋아해요 오리 날개 오리 목도 좋아하고 푸푸는 닭가슴살, 야채, 소세지로 그렇죠 영양제 잔뜩 올린 네 그럼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그대로야 진짜 그대로야 그대로는 아니고요 항상 머리 엄청 긴 모습만 되게 남아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한 4분이면 2분만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은 계속 숙여계속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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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 타이밍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건가요 선생님? 네 오! 오! 오리 날개, 오리 목뼈, 돼지기 슬라이스 이렇게 너무 좋아 이거는 수제 닭가슴살, 소세지고요 중간에 있는 게 저희 영양제예요 영양제 영양제 지금 먹어, 먹어 맛있어? 언니 잘 먹어요? 하나씩 하나씩 한입씩 잘 먹고 있네요